안녕하세요. 덴탈빈 조영석입니다. 저의 스탠다드 임플란트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구강 아간면 외과를 수렴 받고, 현재는 송도에 있는 22세 서울 치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덴탈빈의 인기 강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처음 접한 것은 89년대 학생 때입니다. 학생 때 김윤수 교수님으로부터 그걸 접하게 되었고, 수련을 밟으면서 브레너방 임플란트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시작한 것은 96년도부터 충북대 병원에 있으면서 임플란트를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임플란트를 경험해 보았고, 1년의 임플란트 시술 개수가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 1년에 2천 개 이상은 임플란트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적해 보면 약 4만 개 정도의 임플란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99년도부터 임플란트 강의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희 메인 작업이 임플란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딱 나옵니다. 저는 임플란트 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임플란트 강의를 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강의도 많이 있어서 비행기를 탈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나가지 못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다시 또 해외의 스케줄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때 많이 나갈 때 제가 1년에 한 4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아마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나쁜 소식인데, 제가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강사로서 개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제 생활의 대부분은 진료를 하고 있거나, 진료의 대부분은 발치 아니면 임플란트이고요, 진료를 하고 있거나, 혹은 강의를 하고 있거나, 혹은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제목을 베이직이 아니고, 스탠다드 임플란트 트레이닝 코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단순히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코스를 들으면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의 경험이 100개 이하일 때는 초보자가 되겠고, 한 천 개까지 해봐야 중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5천 개 이상 하면 전문가도 알아갈 수 있고, 거의 마스터가 되려면 만 개 이상을 해보면 마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초심자들도 도움이 됩니다만, 제 강의는 수천 개 단위로 임플란트를 심어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초적인 내용, 하지만 정말로 필수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의 목표가 있습니다. 강의의 목표 첫 번째는 임플란트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지식, 그것을 습득하고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심자도 임플란트 치료를 자신감 있게 시온정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단지 강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서들도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 차별화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25년간 4만 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얻게 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핵심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실전적인 강의입니다. 이론에 대한 것보다도 실제로 바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는 많은 임상 정례, 그 정례를 또 사진으로 찍고 비디오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로 눈으로 보면서 듣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바는 빨리 쉽게 임플란트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초심자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떨리고 잘 안 되고 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나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지나가면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뿐입니다.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고난이도의 시술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정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임플란트를 배울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좋은 습관이라면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본인 나름대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습관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강의에 맞지 않는다면 그걸 버리도록 권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더 잘 배운다면 더 빨리 쉽게 고수의 길로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둔 지식들, 개념들을 가능한 자세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배워서 실제로 저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강의 준비하는 데 보냅니다. 아마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제가 강의 준비를 합니다. 이전에 했던 강의도 다시 꺼내서 더 좋은 자료로 대체하고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만든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임플란트를 공부하고자 할 때, 시작하고자 할 때 어려움은 세상에 임플란트 종류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의 임플란트 시스템마다 추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진료 철학이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또 적용해야 될 임상 스킬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들은 내가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임플란트의 고수란 없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분야의 고수가 되고 또 다른 임플란트 시스템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실력이 늘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무술이 있습니다. 내가 무술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그렇게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분야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고 그 무술의 달인이 될 때 또 다른 걸 한다면 정말로 무술의 고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한 스승을 택해서 그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분야에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임플란트 시스템이 있고 그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각기 나름의 하나의 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느 파에 속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제 팝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기술을 잘 다듬으면서 하나의 신념이 성화되어서 마치 종교처럼 되었고 제가 종교를 창시했다고 하면 이름이 바로 초이즘이 되겠습니다. 제가 초이즘을 이렇게 만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초이즘에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추구하는 기술 철학 컨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테크닉은 CASS 테크닉인데 Clean, Accurate, Simple, Speedy가 되겠고요. 진료 철학은 사실은 환자도 만족을 해야 되고 저도 만족을 하는 그런 종류의 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능력을 존중하고 관찰하고 천천히 진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리가 다른 연자들과도 조금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치유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청결하고 정확하고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수술하는 그 수술법을 제가 개발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수술을 좀 깨끗하게 해야 잘 됩니다. 수술 시야도 잘 확보해야 되고 깔끔하게 수술을 하고 정리가 되어야만 좋은 수술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수술은 관계없이 그러한 것을 잘 통제하고 해야만 수술이 잘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치료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한 대로 수술이 되어야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방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단순한 케이스도 있고 상악동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플란트를 3차원적으로 좋은 위치에 심어야만 나중에 보체도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계획한 그대로 수술을 하는 것을 가장 신경을 씁니다. 정확하게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체 과정에 넘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라면 간단한 쪽으로 수술 방법을 택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복잡한 수술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같은 결과를 얻을 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결과가 동일하다면 그 중에서 간단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환자와 저에게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점점 단순화시키고 쉬운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플랩 리서스 어제리도 하고 쉽게 수술하도록 미리 만들어두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빨리 하고 싶습니다. 스피디하게 수술을 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속도를 늘려갑니다.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른 수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스텐 미팅에서 했던 수술인데 여러 임플란트를 이렇게 싱립을 했는데 상악동 수술관을 싱립을 했는데 서둘렀더니 약 1시간 안 걸리게 이렇게 수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증례는 마찬가지로 오스텐 미팅에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양쪽으로 상악동 수술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엔도스커비를 보면서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리치 스플릿을 하게 되는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획한 대로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복잡한 수술이지만 한 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만 있다면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만 잘 된다 하면 보통 한 시간에 한 4명까지도 제가 약속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했는데 3위일치인데 좋은 결과는 저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의 수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공사 그리고 특히 보처라는 원장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때는 모든 걸 다 했지만 지금은 제가 분압을 해서 저는 수술만 하고 보처라는 김세훈 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대부분 혼자 다 하실 텐데 수술은 저에게 배우시고 보처라는 김세훈 장님께 배우신다면 좋은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임플란트의 결과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인 서절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피니쉬는 결국은 보처리 되겠습니다. 보처리 강의도 여러분이 꼭 듣고 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 수술을 보고 제가 추구한 수술이 CASS 수술인데 누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골목식당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에 보면 23년 동안 한 자리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왔던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걸 먹어보고 정말로 형편없는 맛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단순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전이 없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말하는데 기본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하다면 많은 재료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재료를 쓰더라도 좋은 결과 좋은 맛이 나왔을 텐데 기본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심어본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그 결과 좋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특히 다른 강의에 비해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스탠다드 임플란트 트레이닝 코스는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제가 기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클린, 에큐리트 심플 스피드 서저리인데 그 밑에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빙산의 아랫 하반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적화되고 또한 단순화시키고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CASS 서저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임플란트의 실패, 합병증은 약한 기초 위에서 무리한 수술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약한데 어려운 수술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제대로 키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화려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임플란트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많은 임상가들이 조금만 하면 화려한 기술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상악동 수술도 빨리 하고 싶고 연조직도 다루고 싶고 GBR도 잘하고 싶고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의 기본 서지칼 스킬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뛸 수가 없어요. 자 필수 도구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도구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될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갖추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누구도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 요즘에 SNS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런 상태로 절대로 수술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빨리 늘고 높은 수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세도 중요해요. 자세가 나쁘다면 효율도 떨어지고 여러분 치과회사로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수술할 때는 이렇게 테이블을 차립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많은 기구 꺼내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기구 하지만 그 기구 하나하나가 필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왕이면 좀 우아하고 폼문나게 수술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게 아닙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수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영을 배운다거나 골프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좋은 선생을 만나야죠. 좋은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초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실전적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정말 정말 기본기에 기본기를 다져주고 넘어가야만 그 사람이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들은 처음부터 기초만 가르치지 고급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결국은 고수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기초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플랩을 열고 플랩을 절개하고 열고 또 봉합을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수술도 못하면서 어떻게 고급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정말로 이런 기본기들에 대해서 가장 어느 강의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높게 잡으십시오. 가장 최정상에 여러분의 시야를 두도록 하십시오. 도전정신을 가지시고 필요한 장비를 챙기시고 훈련을 하십시오.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지 멘토를 정하고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간다면 결국은 여러분도 함께 정상에 올라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만든 초이점 제가 가지고 있는 진료 철학 추구하는 기술 그리고 개념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따르신다면 분명히 어느 강의에서 듣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임플란트에 고수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케이스 싱글 혹은 파셜 케이스 이것 역시 탄탄한 기초를 세울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면 조만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정리를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마음의 목표는 여러분이 결국은 어려운 풀 마우스 환자까지도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따르고 기초들을 잘 다진다면 결국은 이러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임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